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오늘은 미국 바이든 이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쫙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됐으니 3프로TV에 나갈만하다 시간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인사 문제도 있고 좀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스킵을 좀 했다가 사실은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출연해서 바로 이프로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옆자리에 유동훈 본부장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게 시작하기 전에 지난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 스토리를 좀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때 이지노 프로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죠 마지막 질문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게 증시에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그 질문 드렸어요 바이든이라고 본다 바이든이 증시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커브가 스티프닝해지고 채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고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신흥국에 굉장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큰 기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끝났었거든요 그게 12월 1월이었죠 그 말씀하셨던 그 효과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그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들을 조금 훑어보면서 향후에 지금 유동성 장세의 두 축인 돈을 푸는 두 축이죠 연준이 돈을 풀고 있고 미국 정부가 풀고 있는데 그 돈을 계속 풀 것인가 그래서 이름하여 약간 브랜딩을 해보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유동성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동성은 안녕하십니까? 계속 돈 푸는 거 이상 없냐? 네 그렇죠 그 말이죠? 이거 결론부터 듣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죠 결론적으로 이상 없는지 안녕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안녕하다 별 걱정 없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는 그냥 말로만 떠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프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술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화면은 바이든 당선 효과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굉장히 우습게 봤죠 전 코로나가 미국에 창궐했을 때 코로나는 약간 지독한 독감일 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마스크를 안 끼고 각종 이상한 물질들을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투여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코로나에 좀 진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붉은색 바 차트가 뉴 케이스 있으라고 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나타낸 추이거든요 이게 보면 올 들어서도 1월 초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바이든 취임 직전부터 해서 가파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저거는 백신 효과 내지는 방역 효과 그렇죠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첫 행정명령이 10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이라는 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백신 수급이 굉장히 차질을 세계 곳곳에서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의 기본은 마스크다 그래서 그 마스크 효과를 일단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꼭지점 정점 대비해서 한 60%까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말은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생활의 정상화 경제생활의 정상화 이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만 보면 미국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 환자 수만 보면 두 번째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당선 효과 두 번째 글로벌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글로벌 교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미국과 미국이 아닌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주로 미국이 수입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이콜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달러 공급량이 많아지니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회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회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나타났던 글로벌 교역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줄어든 모습 보이죠 아래로 꽉 꺾여 있다가 지금 2021년부터는 세 가지 갈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주황색 회색 회색 가운데 있는 게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기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간다고 하면 저렇게 완만하게 약간 U자 형태로 올라가는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V자로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전 세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바이든이 트럼프와 달리 보호무역주의를 없애고 글로벌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편다고 전제했을 때 저렇게 가파르게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WTO, 세계무역기구의 전망입니다 교역량은 그래도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초록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최근 9년간의 평균치거든요 8년간이네요 8년간 평균치인데 저 평균 추세를 아직 못 쫓아가고 있죠 그렇긴 한데 곧 따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잘되면 그렇죠 어쨌든 교역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면 달러 유동성이 좋아져서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신흥국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거는 미중 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받겠죠 그렇죠 지금 약간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인권 문제로 약간 충돌하고 있지만 교역에 관한 한은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재정부양 확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공화당과 계속 추가 재정 패키지 논의를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는 사실 어려움을 좀 겪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초록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 적자국채를 발행한 규모거든요 발행량을 계속 늘려서 정부 재정 지출에 늘려왔다는 거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 대차 대조폭 확대를 통해서 자산을 매입한 거고요 어쨌든 양방향으로 위아래로 합치면 돈 푼 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달러 가치는 약해졌고 시장 금리는 위로 올라갔고 주식 시장은 강해졌고 각종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얘기할 때 평소에 좀 상식으로 알아두려고 한번 그냥 살짝 여쭤보는 게 어느 나라에서 돈을 풀면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진다는 설명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가 돈 풀면 그 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나라 경기가 좋아지면 그 나라로 또 돈이 쏠리니까 그 나라 통화는 강세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 어느 나라에서 돈 풀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 나라 통화는 약세가 되는 거야 강세가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게 다 어쨌든 간에 이 환율 통화 가치라는 건 상대성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미국 정부나 연준이 돈을 풀고 있지만 최근 달러는 약간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해요 또 왜 강세로 가느냐 유로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6개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30% 가까이가 유로화거든요 유로화가 상대 가치가 사실은 달러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EU 국가들은 백신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또 여전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종 같은 경우는 더블 딥 우려감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유로존보다 훨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통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유로화 비해서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죠 다만 반대로 아시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통화 가치에 비해서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워낙 잘 나가니까 어디서 돈 푼다 안 푼다로 그 나라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 나라 통화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냐 아니면 안 나가고 되돌아오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좌우하는 변수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게 크게 작용하느냐를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애들도 용돈 주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는 돈 주면 나가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내가 돈 풀면 쟤네는 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가 오거나 친구랑 싸웠거나 이러면 그냥 그걸로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 또 안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또 달라지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을 끊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 이후에 있었던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몇 개의 변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 못 쓴 첫 재정 부양 그래서 11월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바이든이 곧바로 취임 전에 공화당과 추가 재정 부양책을 마련하려고 나섰죠 1조 달러 이상 되는 재정 부양을 하자라고 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크리스마스쯤 해서 억지스럽게 9천억 달러 정도 재정 부양 패키지를 마련했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조제아주 상원 선거 결선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밀어붙이기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화당 입김이 반영돼서 9천억 달러 정도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준의 팔을 비틀어서 야 니들이 돈 좀 풀어라 그래서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연준의 자산 자산 항목이 어떻게 늘어난다를 보실 수 있는데요 12월에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래프는 연준이 풀어내는 돈의 양 연준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풀었던 그 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2월 여기 아래 차트 보시면 12월부터 가파르게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저때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연준이 대신 총대를 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들어서 연준은 적극적으로 돈을 안 풀고 놀고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이렇게 협조해서 총대를 매주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돈 풀기는 여전히 안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면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 갖고 있었던 사람은 현금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은 내려가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이 풀리는 건 또 그 다음에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한다는 건 입찰을 붙이거든요 정해진 금리를 제시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렇게 경매 방식으로 호가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매입하려고 하는 양만큼만 낙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푼 돈 채권을 사기 위해서 풀어준 돈은 금융회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은행들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시중에 대출을 해서 시중에 돈을 푸느냐는 은행들의 마음이죠 그렇겠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미국 금융회사들은 연준이 풀어준 돈을 가지고 시중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대부분 연준에 또다시 저금을 했죠 초과 지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이 안 풀리고 그렇죠 계속 연준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시중으로 더 나가야 연준이 자산 매입한 효과가 실제 통화 승수 효과라고 하죠 계속 통화량이 계속 여러 사람 손으로 오가면서 불어나는 건데 그렇죠 불어나는 그런 눈덩이 효과가 생기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시중에 돈이 풀려서 그 돈이 다 주식시장 갔어요 할 때 그 시중에 풀린 돈이라는 건 미국 정부가 사람들 주머니 통장에 직접 꽂아준 돈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렇게 푸는 건 말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간 돈 중에서 일정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과급을 풀고 있는 코로나로 수혜 보험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절의로 대출해주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좀 갔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돈들이 일정 부분은 시중으로 흘러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준도 열심히 돈은 풀고 있다 이게 본 그래프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슈퍼부양 그래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재정부양책 9천억 달러는 미흡하다 모자르다라고 바이든이 생각해서 취임 직전부터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 추가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1천 명당 백신이 10.6명 정도로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양 재정으로 돈을 푼다 또 백신 접종을 한다 이 두 개가 합쳐질 경우에는 강력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총수요가 살아날 걸 기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요 명목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저걸 시장 참가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가상승률 예상치 그 예상치가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돈을 안 풀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장 매니저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10년 만기 국채만 조금씩 연준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대신에 기대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오르니까 실질금리는 오히려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밑으로 계속 빠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자산을 매입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대응을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금리가 낮으니 그렇죠 금리는 안 건드렸어도 물가가 올라간 걸로 사람들 느낌상의 금리는 더 낮아졌으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금리가 기대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서 이 갭이 좁혀질 경우 그래서 실질금리가 위로 반등할 경우에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손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물가를 떨어뜨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또 있죠 최근 꿈틀대고 있는 국제 유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지금 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산유국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한 3월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쉘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왜 그러냐 봤더니 유가가 워낙 한참 동안 아래로 낮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지 못해서 생산설비를 미리 그때그때 투자하지 못해서 지금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는데 상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또 최근에 ESG라고 해서 착한 투자 이렇게 얘기하죠 ESG 투자가 워낙 전 세계 붐을 이루다 보니까 기름 투자 못한다 특히 이런 화석연료를 떼는 기업들한테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급전을 땡겨서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석유 원유 수요를 살릴 거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유동성이 계속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치펀드 같은 경우가 이 원유 시장의 롱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사실은 가격을 위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도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몇 개월 후에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해는 돼요 그때쯤 되면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니까 유가도 올릴 거야라고 해서 선물 투자자들이 높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물 가격은 당장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돼서 그렇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 상황은 지금이 어찌 보면 피크치고 조금 내려온 상황일 텐데 비행기도 아직 못 뜨고 그러면 어디서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유가가 실제로 오르지 난방류 정도인데도 이렇게 올랐나 이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국제 유가는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드럼통을 집에 놔두고 원유를 사서 그 드럼통을 채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실물 인수도라고 하는데 원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선물을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유가는 다 선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한두 달 후에 근월문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원유를 직접 받고요 각 나라의 물류 창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원유를 실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때그때 가격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팔았던 가격의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달 후 정도면 충분히 실수요도 늘어날 걸로 시장은 본다 이 정도 수요로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면 아까 위로 올라가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불안한데 과연 거기에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걸 그 다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가 위로 올라가고 국제 유가도 올라가는데 연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때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지금 연준은 사고 있다 한번 여기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국채 가격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금리 양 그래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최근 10년 정도로 봐도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금리는 별로 안 오른다 왜 그러냐 10년 물 금리를 누군가가 잡고 있는 거죠 못 올라가게 그 세력의 일정 부분은 연준이 10년 물을 사면서 계속 일정 부분을 막아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물 금리를 이렇게 약간 밑으로 좀 잡아두니까 실질 금리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시장은 큰 혼란 없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안정적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 조식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인데 연준이 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 좀 궁금한 게 평소에 있었던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면 이 기대인플레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향후의 물가 상승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일일이 측정을 못하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물가 연동 안 하고 돈 주는 국채 금리와 물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주는 국채 금리의 가격 차이를 보면 이게 딱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데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에 워낙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올라갈 거는 아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향후 물가 상승률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시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가 이만큼이라고 하지만 이거야 또 내년은 더 낮아질 텐데 이런 거를 채권 시장에서 혹시 반영한 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대인플레는 여기 지금 10년 만기, 여기 파란색 보면 10년 만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10년 후에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 거거든요 예측한 거죠, 그렇죠 또 5년, 5년짜리 지금 물가 연동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5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을 시장에서는 내년 것만 1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미시건 심리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거기에도 세부 항목으로 기대인플레이션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에서 소비자들에게 5년 후, 10년 후에 물가 상승률을 몇 퍼센트로 보니 이렇게 실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도 하고요 이렇게 물가 연동국채에 반영돼 있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숫자로 낮춰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는데요 그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한 달 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5년 후, 10년 후로 예상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은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걸로 보고 그래서 물가 오른다고 믿는다는 거네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놀고 있지 않다, 이걸 좀 정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준 내 몇몇 지방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야, 좀 과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조 9천억 달러 재정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서 야, 이것까지 나오면 약간 좀 과열로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2023년까지 금리도 안 올린다고 했고 테이퍼링도 아직 한참 멀었다고 자산 매입을 늦추는 것도, 줄이는 것도 한참 멀었다고 시장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열로 가면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연준 내에서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했던 기사를 보면 테이퍼링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굉장히 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가 약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전체는 일사불란하게 가더라도 소수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다만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나마 연준 FMC 회의에서 연준의 의사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 숫자입니다 첫 연준 의장이 바뀐 이후 26번 FMC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반대표를 총 합친 거거든요 볼코 총재나 카리스마가 가장 강력했다는 폴 볼코 총재 때도 35번이나 반대표가 있었는데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11번밖에 없어요 파월은 사실 통화정책에 관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대로 나온 분인데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연준 내에서 FMC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그나마 좀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파월은 연준 내 소수파가 지금 약간 강연 때나 연설 같은 데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나름 FMC 회의에서는 잘 정리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연준으로부터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자주 트위터도 나오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별로 이견들이 없는 상태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총정리를 해보면 결국 연준은 우리가 놀았다고 생각하는 작년 말에부터도 필요한 때마다 자산을 매입하고 있고 다만 그 매입 속도는 많이 줄었다 월 한 1200억 달러 정도만 사고 있거든요 다만 필요한 구석구석 특히 이제 10년물처럼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국채를 사면서 실질금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월이 일사불란하게 연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일단 좀 우리가 안심하고 봐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의 두 번째 추기 미국 정부 역할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발표됐던 미국 1분기,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한 자료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 3분기, 4분기에 파란색 위로 올라간 부분이 미국이 적자 국채를 찍었던 규모입니다 이건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적자 국채로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시장 금리로 위로 끌어올렸던 요인인데요 지금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 빼고 파란색 보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실제로 발행량이 굉장히 적거나 오히려 발행을 지금 줄이죠 상환, 그러니까 현금으로 상환하는 양을 더 늘려서 발행량보다 상환 양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물량, 공급량이 늘어나서 시장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일정 부분 막아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붉은색은 바이든이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부양책이 확정될 경우에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량 부담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좀 분산해서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이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왜 이렇게 올 상반기에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재무부의 비상금 계좌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게 TGA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재무부를 뜻하고요 그래서 제너럴 어카운트 일반 계좌입니다 재무부 통장 재무부는 미국 연준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통장이 뭐냐면 재무부는 세금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나 이런 세금이 들어오면 일단 필요한 만큼 재정지출을 하고요 남는 돈은 이 계좌에 넣어둡니다 연준에 있는 자기 계좌에 넣어두고요 또 국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이 있죠 그걸 쓰지 않을 때는 여기 또 계좌에 넣어둡니다 통상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380빌리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근 한 7년간 보면 한 3,800억 달러 정도를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해왔어요 이 계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파란색 한 1조 6천억 7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에 적자국채를 찍었는데 그래서 자금을 엄청 많이 땡겼는데 그걸 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기 비상금 계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왜냐하면 공화당과의 재정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 돈을 풀기 위해서 이 자금을 계속 비상금으로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국채를 작년에 발행했군요 그렇죠 연준을 동원해서 일단은 유동성을 좀 풀도록 하고 자기들은 계속 비상금을 쌓아왔다는 거죠 가파르게 이 비상금을 한꺼번에 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재정 당국으로부터 유동성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많이 계좌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정 부분 계속 줄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적자국채 발행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나오면 적자국채를 찍어서 또 통장이 계속 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일정 부분 털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올 7월 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2019년도에 있었던 일시적으로 정부의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재정을 풀도록 유예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조치가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요 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어쩔 수 없이 시장 내 상반기 내 풀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연장이 된다면 서서히 좀 풀어내야 되는 그래서 연주는 계속 좀 평균적인 수준으로 자산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천천히 풀더라도 재무부는 빠르게 유동성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반기에는 이 재무부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바이든이 지금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유동성이 하반기에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쪽에서는 특히나 연준보다 더 강하게 유동성을 풀 수 있는 그 실탄이라 그러나요? 실탄들이 충분히 있다 1.9조 통과된 건 하반기 대야 나옵니까? 적자국채를 언제 찍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시장 부담이 너무 커지면 좀 천천히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자금, 비상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먼저 털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1.9조 풀다가 모자라면 또 이제 적자국채 만들어서 찍더라도 지금 현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계좌 잔고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 반만 털어도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는 재정 부양책이 한 반 정도는 되거든요 엄청난 자금이죠 우리 돈으로 몇 천조 정도 되는 천조가 넘어가는 돈이 풀릴 수 있으니까요 시중에는 많은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 이거는 1조 9천억 불 비상 계획이 통과됐다는 사실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돈 준비는 돼 있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국채 찍을 일은 없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이건 작년 말에 찍어놓은 걸 이미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바이든이 미국 구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부양책을 또 마련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 조정권을 이미 확보를 해서 원래 상원에서는 60표가 나와야 100표 중에 60표가 나와야 증액한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산 조정권을 이미 통과시켰죠 미국 상하원에서 그럼으로써 상하원을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를 조만간 아마 한 3월 초쯤 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재정에서 재무부의 비상금 계좌 또 바이든이 추진하는 미국 구제 계획의 추가 부양책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같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쪽에서 큰 실탄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9조는 따로 재무부가 또 따로? 그렇죠 재무부가가 그동안 못 나가 있는 거는 1.9조가 통과 안 돼서 1.9조가 통과되면 쏠려고 갖고 있었던 그 돈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작년 3, 4분기에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갖고 있었고 미리 갖고 있었던 돈이고요 그게 재무부 통장에 있는 저 돈이 아니다? 네, 그렇죠 저 돈은 그럼 왜 아직도 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는 1조 5천억 달러는 아직 현금이 마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재무부 비상금 계좌를 먼저 실탄에 털어 쓰고 저거는 이제 천천히 분기별로 좀 나눠서 적자국채를 찍어서 다시 재무부 계좌를 다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 그래서 미국 연준, 재무부 다 유동성에 관한 한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별 문제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려점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머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분양 패키지가 발표될 경우에 나눠서 발행하더라도 국채 발행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국채 발행 물량 때문에 금리 상승에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좀 달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안 늘리다 보니까 중국 국채 금리는 높고 미국 국채는 거의 제로까지 가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이 다 중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약간 긴축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조금씩 금리를 낮췄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다시 미국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달러는 조금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즘 강세가 그 원인이군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들이 조금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약달러 브레이크가 좀 밟히고 있다는 건데요 파란색 실성 같은 경우가 G10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나머지 9개 나라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0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나머지 9개 나라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 0위로 파란색이 올라간 그래서 미국 성장률이 나머지 9개 나라보다 훨씬 좋을 때는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달러 가치가 항상 올라갔다 상대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때 달러 가치가 항상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가 더 좋아졌는데 달러 가치는 아주 아래로 빠지고 있죠 오히려 이게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꺾이든지 달러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다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신흥국 조금 약간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재무부 비상금 계좌에 돈 쌓여있다는 얘기를 왜 하셨나 싶었는데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도 당장 쓸 돈은 있으니 국채 발행량을 줄일 수 있고 국채 발행량을 줄여야 금리가 튀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이게 있다는 건 달러 강세가 가파르게는 진행 안 될 수 있다는 변수일 수는 있다 그렇죠 가파르게 진행 안 되거나 달러 강세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든든한 거다 이 말이네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적어도 한 4, 5개월 이상은 충분히 유동성 장세가 안전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차트 하나만 보시면 결국은 경기가 어느 나라가 좋으냐는 백신 접종을 누가 빨리 맞느냐 집단 면역을 누가 빨리 달성하느냐거든요 지금 보면 영국이 가장 빨리 가고 있죠 16.5명 인구 1000명당 미국이 10.6명 EU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EU에 비해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전망이 좋다 미국 경제 전망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화에 비해서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좀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6.8% 미국 GDP 성장률이 내년도에 4.6%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또 금리가 위로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달러가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미국이 돈 푸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다 이게 우리 오늘의 결론이네요 하반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반기쯤일 거니 달러 강세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봄에 주식시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 잘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많이 시간을 못 드렸는데 한번 또 적당할 때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대일의 이정훈 부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